안녕하세요. 여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디어 스윗랩에서 타르트, 다크아즈, 마카롱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나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치즈는 제거하니까요. 치즈가 더 좋았어요. 치즈가 더 강해서 이 치즈가 더 맛있네요. 맵다 소시지 초콜릿 치즈가 진짜 잘 어울려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는 먹어야지 치즈는 먹으러 가야 해요 치즈는 너무 맛있어 치즈는 너무 맛있어 코코넛 양념 엉덩이 꿀엉 떡볶이 달콤한 맛 매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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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해요 참기름 탱탱탱탱탱 팽이버섯 Latinos 치킨 고춧가루 여러분은 이제 면은 소스에 따뜻하게 바삭해요 이를 위해 면은 소스로 마셔야됩니다 면은 소스에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면은 소스에 따뜻한 소스에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 토마토 젤리 진짜루 가끔 이빨 연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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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고소하고 소스 연어 연어 달콤한 소스 오징어 애들 2개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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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리였습니다.